꽃이 되어 피어난 딸 옛날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도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외동딸 라지가 있었어요. 노인은 딸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이면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달빛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지 또한 아버지를 도우려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품을 팔아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부녀는 부지런히 일했으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라지의 마음도 딸을 즐겁게 해주려는 도노인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몇 해 전 라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을 부담하느라 고개 너머 강부자에게 빌려 쓴 돈 때문이었습니다. 강부자는 워낙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인데다가 라지에 대해 엉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부자는 라지의 어머니가 죽자 선심이나 쓰듯이 돈을 빌려주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빚을 갚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도시 부녀는 뼈가 휘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리 일해도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어려운 부녀의 살림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척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뒷집에 사는 어진 나무꾼 총각의 마음이 각별하였어요. 그는 라지와 소급 동무였으나 커가면서 차츰 라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 집안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고 그래서 총각은 한 푼 두 푼 나무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강부자는 선수를 쳤어요. 어느 날 도노인을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라지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치는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라지를 데려갈 테니 그리 알게나. 강부자는 도노인을 협박하여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도노인은 여전히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딸을 강부자 집에 보내야 하니 도노인의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도노인은 그날부터 알아 누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앓게 되자 라지도 걱정이 되어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래. 도노인은 한숨만 내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고 마침내 라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라지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꿇어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저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걱정 없이 기쁘게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부자 집으로 갈 터이니 아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으나 라지는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강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손도장을 찍은 그 계약서를 되찾아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라지네 집들에게는 커다란 가마가 와 닿았습니다. 라지는 강부자 집 여종들이 입혀주는 대로 칠보 단장을 하고 난 다음 누워 계신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토록 걱정하던 빚문서도 없어졌으니 안심하시고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라지야 못 간다. 아비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마에 매달렸으나 가마꾼들은 사정없이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지가 탄 가마를 메고 가버렸어요. 가마가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라지는 가마를 멈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라지는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라지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고개 넘어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 다음 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를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슬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선 라지는 하늘을 우러르며 어머니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어요. 라지가 그토록 애절하게 부른 어머니 소리가 메아리로 되돌아와 울려 퍼질 때쯤 라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라지가 그렇게도 애달프게 부르던 어머니의 무덤 옆에 새로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늦게 라지의 소식을 알게 된 나무꾼 총각이 달려와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지의 무덤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났어요. 저승에 간 라지가 고마운 사람에게 얼굴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에 라지의 성과 이름을 붙여 도라지라고 불렀답니다. 금강 약수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과로 인하여 직권 초기에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악성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팔도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으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마침내 세조는 용상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명상대천을 찾아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명상대천은 이름난 산과 큰 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해갔습니다. 이 무렵 금강산 배군대 밑에 병치료의 특효가 있는 금강 약수가 있다는 소식이 궁중에 날아들었습니다. 세조는 부랴부랴 금강산 행차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만폭동을 지나 마하연에 도착해 배군대를 쳐다보았습니다. 까마득히 높아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여봐라 배군대 밑에 가서 금강 약수를 떠오너라. 세조는 금강 약수를 떠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배군대에 올라 약수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물빛이 왜 이리 푸르냐. 세조는 공연히 트집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약수는 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푸른 줄 아래옵니다. 그러면 이 약수에는 약성분이 많겠구나. 세조는 너털 웃음을 짓고는 약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만 마시고 발라도 즉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세조에게는 아무런 효함이 없었어요. 안달이 난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지성을 올리라 무당을 불러 굿을 하라 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십여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에 백발도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병은 겉병이 아니라 속병이고 그 뿌리가 대단히 깊어 금강약수도 효과가 없을 터이니 이만 돌아가시오. 말을 마친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젯밤 내 꿈에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 병이 속병이라 하였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조의 물음에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그날 저녁 또다시 백운데를 향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 꿈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소보다도 우둔한 사람이오. 당신의 속병이란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오. 금강약수는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효엄이 있는 것이지 당신처럼 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엄이 없소. 세조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세조는 부랴부랴 행장을 수습해 금강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금강못에 목욕을 하러 자주 내려오곤 하던 때의 일입니다. 선녀들 가운데 어느 한 선녀는 금강못에서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오르려다가 금강못에 비치는 도영경을 보게 된 후부터 선뜻 오르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주변 벼랑 바위에 앉아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도영경을 내려다보고 나서야 하늘로 오르곤 하였습니다. 이는 도영경의 경치뿐 아니라 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검게 흘러내린 머리태와 흰 날개옷에 감겨있는 고고한 모습이 금강못의 절정과 어울려 못 속에 비칠 때면 그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이렇듯 도영경에 매혹된 선녀는 금강못에서 목욕을 한 후 병풍 바위 위에 앉아 하염없이 도영경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는 선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상에 갔다 하늘로 오르는 시간을 자주 어기는 선녀가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다시 늦어질 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라. 옥황상제는 문제의 선녀를 바라보며 아주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녀는 옥황상제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영경과 그곳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홀려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님이 벌을 받게 되면 금강못에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선녀는 눈앞이 아뜩했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 도영경을 내려다보고 또 보다가 그만 그대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풍경화 바위 위에 있는 선녀 바위랍니다. 닭을 쫓던 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 한가운데서 닭 한 마리가 한가로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아, 너무 행복해. 햇볕도 좋고 먹이도 마당에 가득하니 이곳이 천국이지 뭐야. 닭은 지금 이 순간이 몹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처럼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을 노리는 못된 여우나 오소리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도 아느니 그랬지요. 하지만 그런 닭에게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누란 황소였어요. 난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땡뼈 아래서 밭을 갈아엎는데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와 집뿐이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닭은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면서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으니 더더욱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닭이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황소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황소님이 보시기에 제가 매일같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나는 황소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미련하게 힘이나 쓰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오. 달게 말해 황소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뭐야? 너같이 힘도 못쓰고 식량망축내는 녀석이 뭘 얼어죽는 중요한 일이야? 황소가 성큼 닭 앞에 아빠를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푸드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지요. 왜 이러세요 황소님 제가 몸집은 작아보여도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걸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개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집을 지키냐 아니면 사람을 구별하기나 하냐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밤새워 집을 지키고 있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늦까지 깨 그깟 아침에 꼭 끼오 하고 한 번 오는 걸 가지고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다니 어이가 없구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조심 하라고 그러자 닭도 뾰루통해져서 개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누렁이님 남의 일에 웬 참견이죠? 사실 누렁이님이 멍멍하고 짖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꽃끼오 하고 울면 사람들은 아침이 온 걸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렁이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화가 난 개가 금방이라도 닭을 물어버릴 것처럼 쏘아보며 멍멍 짖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내가 멍멍 짖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설마요. 그럼 그 뜻이 뭐죠? 바로 멍텅구리 바보야 라는 뜻이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낯선 불청객이 집에 얼씬 거리면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 거란 말이야 이제 알겠니? 그때 황소도 개의 말에 맞짱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개가 멍멍하면 도둑놈이나 기분 나쁜 동물들이 깜짝 놀라 모두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꼭 꼬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거야. 그러자 달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개와 황소는 달기 오만하게 자기들을 비웃자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겸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닭 이놈아 왜 웃는 거야? 개가 씩씩거리며 못자 달기 웃겨 죽겠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령이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멍텅구리 바보야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단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들으면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뭐? 너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달기 계속해서 자기를 비아냥거리자 걔는 단숨에 달기에게 달려들어 달기 벽을 확 물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달기는 푸드득 날개짓을 하더니 잽싸게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달기 톱니처럼 뾰족뾰족해진 벽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볕 누렁이님 그렇게 약이 오르면 어디 이곳까지 날아올라 와 보시죠. 그럴 수 없으면 너무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봬도 난 높은 족속이고 누렁이님은 낮은 족속이란 걸 인정하시라는 말이죠. 달기 지붕 위에서 계속해서 약을 올렸지만 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한 마음으로 달기 올라간 지붕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모양을 보고 황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군. 그러고는 어슬렁 어슬렁 외양간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키 큰 사내와 키 작은 사내 옛날에 전우치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집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우치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에 멈추었어요.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슬피 우는 것일까? 전우치는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목매인 소리로 말 했습니다. 어제저녁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습니다. 명색이 명심보감에 대학을 읽은 자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황갑이 넘은 어머님이 계신데 봉양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글을 읽은 사람이 울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전우치는 사내에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포자락에서 족자를 꺼내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족자를 벽에 걸어놓고 고재기야 하고 부르면 족자 속에서 고재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거든 은돈 백량만 달라 하십시오. 그 돈으로 장례를 지르도록 하십시오. 그 뒤로는 하루에 한 양씩만 달라고 해서 어머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이니 부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선생께서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귀한 물건을 주십니까? 제 이름은 한 사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오. 전우치는 바삐 길을 떠났습니다. 한자경은 전우치가 말한대로 족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족자에는 커다란 창고가 그려져 있고 창고문 앞에는 고지기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매단 채 창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자경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어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고지기야 그러자 족자 속에서 고지기가 엉금엉금 걸어 나왔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한자경은 내친 김에 다시 말 했습니다. 은돈 백량만 다오 고지기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은돈 백량을 꺼내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자경은 은돈 백량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날마다 한양식을 받아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한자경의 집에는 웃음꽃이 입히고 밥상이 푸짐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소고기국을 먹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굴비가 먹고 싶다고 도 했습니다. 한자경의 스미세는 점점 커져 갔어요. 한양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자경은 고지기를 불러 오늘은 목돈을 쓸 일이 있으니 백일 동안 쓸 돈을 미리 좀 꺼내다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고지기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왜 안된단 말이냐. 백일 동안 한양식 주나 백일 치를 하루 해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돈은 요긴하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자경은 자꾸 졸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듯이 고지기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앞에서 한자경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으나 고지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한자경은 고지기가 들어간 창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놀란 한자경은 정신없이 은 돈을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열려있었던 문이 자루를 메고 나오려 하자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에 발로 차고 어깨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고지기야? 불안해진 한자경은 큰 소리로 고지기를 불러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고지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자경은 더욱 큰 소리로 고지기를 부르고 발로 문을 찼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호조의 관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어요. 창고 안에는 한자경이 돈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백주 대낮에 창고로 들어와 돈을 훔치다니. 그때까지도 한자경은 자기 방의 벽에 걸린 족자 앞인 줄 알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내 놈은 누구이기에 남의 방에 들어와 큰소리 치는 것이냐? 이 놈이 미친 것인가?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관리는 한자경을 포생으로 꽁꽁 묶어 호조판사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호조판사가 물었습니다. 한자경 이옵니다. 한자경 이든 두자경 이든 무슨 연구로 국고에 들어와 나라 돈을 훔치는 것이냐? 한자경은 호조판사의 호통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 것이냐? 할 말이 없느냐? 한자경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나라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 방에 걸린 족자 그림 속에 창고로 들어가 은논을 내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희는 족자 속에 창고로 들어갔을 뿐인데 어째서 제가 국고 속에 있는 건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한자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조판사는 지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족자는 어디서 구했느냐? 한자경은 전우치에게 족자를 얻게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역시 전우치란 놈이 또 장난을 쳤단 말이지 그것은 그렇고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국고를 다시 살펴보아라. 호조판사의 호조판사의 영이 떨어지자 관리들은 창고 속으로 들어가 나랏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자경이 말한대로 은돈 백량이 든 자루에는 은돈 대신 조약돌이 들어 있었으며 한 양이 든 자루에는 가랑잎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크게 놀란 호조판사는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 했어요. 임금과 대신들은 은혼 끝에 온 나라 관하의 광고를 모두 조사해보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지방 관하에서는 곡식 자루 속에 곡식 대신 모래가 들어 있고 돈괴에는 돈 대신 나뭇잎이 들어 있다는 보고가 쏙쏙 올라왔습니다. 전우치라는 놈이 나라 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호조판사가 말했습니다. 전우치라는 놈을 붙잡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니 속히 그 놈을 붙잡도록 하라. 그런 다음 그와 한 패인 한자경의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하라. 임금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자경의 목숨은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드디어 한자경의 목을 베는 날이 왔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어요. 망나니는 칼을 휘두르며 형틀에 묶인 한자경 주위를 춤추며 뱅뱅 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해를 가리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형틀에 묶여있던 한자경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나니만이 칼을 휘두르며 형틀을 돌고 있을 뿐 이었어요. 전우치가 한자경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저녁 무렵 성문 밖에서 키 큰 사내가 키가 조금 작은 사내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던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키 작은 사내는 머리를 몇 번 입고 고개를 숙이며 굽실 거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 깊은 산골로 들어가 죄를 뉘우치며 어머님을 모시고 잘 살게나 키 큰 사내는 어디론지 훌쩍 사라졌습니다. 키 큰 사내는 전우치이고 키 작은 사내는 한 자경 이었습니다. 한 자경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 욕심을 버리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원효와 신선 신라시대에 이름난 승려 원효는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공부할 곳을 찾아 내금강을 향하였습니다. 내금강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경치도 좋고 수행하기에도 마땅한 곳을 찾아 수미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미동에 들어서니 골짜기에 펼쳐진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소들이 걸음을 붙잡아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산천에 엎치락 뒷치락 굽이 치며 흐르는 계곡물이 아름다운 소에 머물렀다가는 다시 흐르고 계곡 양쪽에 솟은 봉우리들은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듯 갖가지 형상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미동 골짜기는 앞이 널찍하게 열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연이어 폭포와 소들이 나타나 수미 칠곡 땀 수미 팔곡 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앉으면 일어서기 어렵고 일어서면 떠나기 아쉬운 절경들이었어요. 골짜기에서 동쪽 산비탈로 길이 나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험한 바위 벼랑 모서리를 붙들고 따라오르니 평평한 바위 위에 옛 절터인 듯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원효가 그곳에서 바라보니 바로 보이는 고개를 넘어가면 공부하기 마땅한 자리가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고갯마루에 올라서 보니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으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구나. 원효는 수려한 경치라 생각하며 이곳에 암자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극락세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터는 올라올 때는 겨우 기어서 오르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땅에 대고 미끄러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고개를 내려가려면 엉덩이로 칠리를 간다고 하여 둔행 칠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토구를 짓고 수행하면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효는 수미동 막바지에 토굴절을 세웠습니다. 이 절이 바로 수미암입니다. 원효는 아담한 토구를 지어놓은 후 바람과 달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오로지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하는 데 바쳤으며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지를 벗삼아 자연의 기묘한 이치와 깨달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청명한 봄날이나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날에는 봉우리들을 따라 올라가 온종일 행선을 하고 해질력해 내려오곤 했으며 때론 평평한 전망대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온종일 산매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경전을 잃다가는 산등성의 펼쳐진 수려한 풍경을 끝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은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왔고 보면 볼수록 더욱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바라보이는 봉황바위 장수바위의 미묘한 풍경에 심취하여 바라보다가 문득 노장바위의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원효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원효는 약간 고개를 돌려 돌아다 보고는 다시 본래의 자세로 극락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원효 모습은 마치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들어선 나를 누가 찾느냐 하며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낮에는 자연의 황홀한 경치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산매 수행에 들었고 밤에는 늦도록 촛불과 마주앉아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넘는 것도 날이 새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밤 원효는 밤늦도록 경전을 읽다가 그만 몇 해를 두고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는 화룻불을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경전을 읽다가 손발이 얼어드는 것을 느끼고 그제서야 화룻불을 헤집었습니다. 아니 불이 다 사그라졌구나 불이 다 사그라졌어 원효는 사그라진 화루의 잿속에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하여 다시 헤집었습니다. 그런데 불씨조차 남지 않아 몹시 실망하였어요. 인적 없는 산소감자에서 어떻게 불씨를 구한단 말인가. 불을 피울 수 없게 된 그의 근심은 컸지만 당장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원효는 추위와 피곤이 몰려와 불 꺼진 화루를 껴안은 채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무렵에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하여 문득 잠에서 깨웠습니다. 원효는 잠들기 전 분명 추위에 움츠렸던 기억이 있는데 깨어나니 훈훈한 방안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게다가 화루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을 누가 피웠을까? 원효는 두리번거리며 방안을 살피기도 하고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도 바깥도 인기척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누가 불을 피운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효는 그날도 온종일 경전 읽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불현듯 화루가 생각난 원효는 화루를 한번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쳐 불을 돌볼 생각을 또 못했구나. 원효는 스스로 자책하며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몰려오는 찬기운에 깊은 잠을 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턱에 수염이 보기 좋게 드리운 어떤 남자가 조용히 들어와 화루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부젓가락으로 화루의 젤을 모아놓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아난 불 위에 나뭇가지 몇 개를 올려놓고 화루전을 우그렸다 펴기를 몇 번 하였어요. 그러자 화루 안에 참숱이 한가득 담겨 이글거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화루의 불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원효는 얼른 일어나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원효가 이렇게 다그쳐 모르니 그는 빙글에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로봉이 가까운 수미동 윗머리에 사는 신선 영랑이오. 신선 께서는 어찌 알고 이 밤중에 산을 내려와 소승의 방에 꺼져가는 불을 살펴주십니까? 원효는 영랑신선의 고결한 풍채와 자비로운 마음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영랑신선은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대답하였어요. 덕망이 높으신 대사께서 수행하시는데 도움될 일이 참으로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그 말에 원효는 고맙고 송구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원효와 신선은 자주 만나 서로 존경하며 깨달음의 이치를 논했습니다. 산수도 즐기면서 때로는 영랑이 사는 비로봉 봉오리에도 올랐습니다. 깊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원효는 후세의 이름을 남겼답니다. 원효는 자기를 도와준 영랑신선을 잊지 않으려고 그가 사는 봉오리를 영랑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또한 함께 경전을 논하던 소미안 왼쪽 봉오리의 전망대를 영랑대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돌사다리 이야기 아득히 아득히 먼 옛날 아름다운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초가지 반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지와 동생 무새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열다섯 살 아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 일과 바깥 일로 바쁜 어머니를 도와 손에서 일을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새 역시 나이는 어리지만 뗄라모를 도맡아 해오고 뒷산에 일궈놓은 떼기밭도 부지런히 가꾸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위하고 웃음꽃만 피우던 집안에 갑자기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가슴아리로 씨름씨름 앓던 어머니가 웬일인지 입맛을 잃고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바깥 나들이 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지와 모세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 까지 온 산을 다 뒤지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어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원을 모셔다 어머니 병을 치료했으나 좀처럼 나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었어요? 지게를 어깨에 진 모세는 바구니를 끼고 뒤따르는 아지를 흘끔 흘끔 돌아보며 산 골짜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모세는 오래간만에 누나와 함께 산에 오른 것이 여간 즐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루처럼 뛰어다니며 산나무를 한 줌씩 뜯어다가 누나의 바구니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도라지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모세는 한껏 웃음진 두 볼에 볼 우물까지 살짝 지으며 손에 든 도라지 꽃을 내밀었습니다.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의 이파리와 다소곳이 고개 숙인 하얀 꽃망울이 무척 단아했습니다. 아지는 채 피어나기도 전에 뿌리채 뽑힌 꽃이 가여운 듯 두 손으로 감싸지었어요. 누나는 금강산에 피는 꽃들 중에서 이 도라지 꽃이 제일 곱다고 했지? 어 이건 금강산 백도라지야. 금강산에 처음 뿌리 내린 꽃이라서 그렇게 이름 지었대. 약초로도 쓰이고 산나물로도 유명한 이 백도라지는 금강산의 자랑이란다. 난 이 꽃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도라지 전설이 생각나곤 해. 나도 누나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이 아름다운 금강산에 한 송이 꽃으로 피고 싶어 깊은 생각에 잠겨 영랑봉 쪽을 바라보는 아지의 팔을 흔들며 무쇠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금강산에는 치료에 쓰이는 약초가 많다는데 어째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약초는 없을까? 난 그런 약초만 있다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기어이 찾아가 캐올 테야. 무쇠의 말에 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전 아지가 백천동에 사는 백발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아지는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병세를 말씀드리고 병을 낫게 하는 약 처방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지의 머리를 쐬다듬어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를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저 하늘나라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다 써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온단 말이냐. 네가 전설에 나오는 선녀라면 몰라도. 아지는 한마디 대답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냥 되돌아온 것이 여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아버지가 일러준 처방을 무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의 말을 듣는 무쇠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는 왜 이제야 그 말을 해?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잖아. 그곳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무쇠는 조금이라도 늦어진 것이 몹시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쇠는 금세 하늘에 오를 듯한 기세로 아지의 손목을 잡아 끌며 상기색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하늘 끝이라도 가겠다는 동생의 마음이 느껴져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아지는 정성껏 준비한 밥 보자기를 무쇠의 손에 들려주며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 어머니가 근심하시지 않게 누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시중이나 잘 들어줘 무쇠는 누나를 안심시키고 비로봉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춤에 도끼를 차고 밥 보자기를 둘러맨 무쇠는 산 골짜기를 지나 높은 벼랑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금강산에서 나고 자라긴 했으나 아직 비로봉에는 한 번도 올라 본 적이 없는 무쇠로서는 여간 힘겨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쇠 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벼랑 바위들이 아득히 솟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봉우리가 서로 있다 기세기를 하듯 무쇠를 심술급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청길이나 될 듯한 아찔한 벼랑이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한 기세로 노려보았습니다. 무쇠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느라 한낮이 지나서야 비로봉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산 중턱까지 무겁게 드리웠던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영랑봉 쪽으로 밝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손에 잡히던 구름은 어느새 하늘 높이 올라가고 파란 하늘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사 그 사이사이로 같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는 없을까? 무쇠는 구름 더미들이 밀려가는 대로 눈길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바위 앞으로 아름다운 선녀가 사뿐사뿐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녀는 바위 틈에서 무엇인가 꺼내들고 동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쳐들어 손에 쥔 것을 하늘에 대고 비춰보더니 다시 왼손에 바꾸어 쥐고 비춰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좌르르 착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금빛 은빛의 눈부신 사다리가 선녀 앞에 내려와 닿았습니다. 무쇠는 넋을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선녀님 무쇠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바위 틈을 지나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엎어질 듯 비틀 걸이며 달려가 선녀 앞에 이른 무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산 아랫마을에 사는 무쇠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에 쓸 개수나무 열매를 구하러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여기 비로봉까지 왔답니다. 선녀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쇠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정했습니다. 선녀는 무쇠의 말을 다 듣고는 동정어린 눈길로 무쇠를 훑어보았어요. 효심어린 무쇠의 모습은 측은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생각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만 이 사다리는 한 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단다. 내가 올라간 다음 밤이 오면 내가 한 그대로 해보거라. 그러면 다시 사다리가 내려올 거야. 그때 올라와서 만나자꾸나. 선녀는 이마를 남기고 서둘러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선녀가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기가 바쁘게 사다리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누리에 비켜있던 상서로운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텅빈 바위 앞에 홀로선 무쇠는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쇠는 바위 앞에 다가가 선녀가 손을 넣던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주먹만한 구슬이 놓여있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유난히 빛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구슬을 잡으려던 무쇠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만 같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쇠가 망설이는 사이 벌써 해는 서산마루로 넘어가고 주위에는 땅거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쇠는 마음을 다잡고 바위 틈에 손을 넣어 구슬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하던 대로 오른손과 왼손에 바꿔지고 하늘을 향해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천지가 황홀하게 변하면서 은빛 금빛으로 아롱진 사다리가 무쇠 앞에 내려왔습니다. 무쇠는 더 생각할 새도 없이 사다리에 올라섰습니다. 무쇠를 태운 사다리가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무쇠야 동생을 혼자 비로봉에 올려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아지가 뒤따라 올라왔던 것입니다. 비로봉 중턱에 잃은 아지가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부른 것입니다. 누나 어머니 약을 구해 가지고 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요. 무쇠의 목소리는 산뽕우리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무쇠는 금강산에 내려왔던 선녀를 만났습니다. 선녀는 무쇠가 꼭 오리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선녀는 무쇠와 함께 달의 옥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옥토끼는 선녀로부터 무쇠의 지극한 효심을 전해듣고는 크게 감동하여 개수나무 열매를 한 바구니 가득 따주었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에도 한 그루 밖에 없는 개수나무에서 딴 열매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귀중한 약재란다. 어머니를 위하는 너의 마음이 지극하기에 이 열매를 주는 거야. 가지고 가서 어머니 병을 고쳐드려. 선녀는 무쇠를 데리고 사다리로 갔습니다. 빨리 사다리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거라. 지체하면 하늘나라 임금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단다. 무쇠는 선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무쇠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위가 어둠에 휩싸이더니 세찬 바람이 일며 천둥소리가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사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르내린 것에 대한 화풀이었어요. 무쇠가 탄 사다리는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밀리다가 뒤집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얘야 어서 사다리에서 내려라. 선녀는 무쇠를 향해 발을 고르며 소리쳤으나 무쇠는 사다리를 더욱 힘껏 부여잡았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금강산으로 어서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로봉에 올라 동생이 내려오기만을 안타까이 기다리던 아지는 지칠 대로 지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의 한 시간은 땅에서의 하루와 맞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쇠가 금강산을 떠난 지도 열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던 아지는 때아닌 천둥 소리에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새참 비바람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지는 자기 한 몸도 간혹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람에 밀리며 뒤집어지는 사다리와 그 위에 탄 무쇠를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아지는 허둥지둥 산봉오리로 치달아 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욱 새차 연약한 아지의 몸을 마구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지는 무쇠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제 몸을 돌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지는 이쪽 봉오리에서 저쪽 봉오리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무쇠야! 새참 바람은 아지의 목소리를 집어삼킨 채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아지는 집채만한 바위돌이 통째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번쩍 쳐들었어요. 천둥소리와 함께 무쇠가 탄 사다리는 아지가 서있던 바위벼랑을 세차게 들이받으며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에서 앓고 있던 어머니는 열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근심으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돌아온다고 약속한 아이들이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근심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비로봉 쪽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로봉으로 오르며 아이들을 불렀으나 메아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무새야 아지야 나만 남겨놓고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들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눈앞에 있던 바위 벼랑들이 은빛 금빛을 뿌렸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들은 바위 앞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커다란 바위가 층층이 쌓여 단을 이룬 돌 사다리 였습니다. 무새야 네가 정말 이렇게 바윗돌로 굳어졌단 말이냐 네 누나는 어딜 가고 어머니는 바위를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몸을 가늘 수 없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의 근심어린 눈길이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상한 향기를 맡고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길은 파란 이파리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한 폭의 꽃에 멈춰졌습니다. 흙 한 줌도 없는 커다란 바위 틈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톱니 모양의 잎사귀와 보라색 초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동생을 기다리며 초롱불을 켜들고 안타까이 서있던 아지의 모습이 그대로 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지는 도라지 전설을 즐겨 들으며 어느 꽃보다도 도라지 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꽃이 꼭 딸 자식처럼 생각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성껏 꽃을 캐내어 집으로 가져가 뜰하게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꽃은 금강산 곳곳으로 퍼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병 또한 꽃의 뿌리를 캐다가 다려먹은 우루 씻은 씻은 듯이 낳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노이의 효성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쇠의 넋이 깃든 비로봉의 돌 사다리를 은 사다리 금 사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산에 처음으로 뿌리 내린 보라색 초롱꽃은 어머니를 극진히 위하는 아지의 넋을 담아 금강 초롱이라고 불렀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도란노란 둘러앉아 듣던 기억 잠들기 전에 듣던 기억 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골에 가도 옛날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할 기회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지혜와 용기 재미를 주는 소중한 옛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재미를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